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납부하는 송달류 합계는 자 이 문제가 바로 앞서 봤던 최대 손해배상액과 유사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두 개나 세 개를 더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이런 문제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송달이란 하고 나와 있고 송달류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굳이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송달이란 말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인데 송달류 1회분이 3,200원이다 라는 거고 소액사건은 소가가 2천만 원 이하의 사건인 그런 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이 보행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의뢰 상품 진열대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상품 진열대는 그냥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타고 가다가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 이거 니들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내가 다쳤다 이렇게 항변하는 그러한 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목격자가 다행히 있었던 거죠 의뢰 입장에서는 다행스럽죠 병이 목격했어요 자 갑이 M1을에게 자신의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고 을은 아니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책임이 없고 오히려 진열대가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했다 과실로 인한 손괴가 된 건데 자 이 손괴라는 것은 고의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그냥 과실로 손해배상을 해서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안 돼요 자 갑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갑은 원고 을은 피고죠 그래서 갑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병원 치료비 위자료로 2천만 원이나 청구를 하게 된 그런 가상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심 법원이 봤을 때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갑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뢰주향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 갑의 이 소를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그럼 갑은 먼저 1심 이런 송달료가 들었겠죠 1심 소액사건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갑이 항소를 제기했으니까 자 2심으로 넘어가는 항소에 대한 송달료도 들겠죠 두 개를 더해라 그런 문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막 공이 두 개씩 있으니까 공을 빼고 생각하는 게 실전에서는 편하다는 거 자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보시면 일단 3200원이죠 당사자 수를 곱해야 되는데 그냥 갑과 을이니까 두 명이에요 병은 증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두 명이에요 그리고 10회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 3200 곱하기 2명 곱하기 10이니까 32 곱하기 2는 64죠 그래서 64,000원 공을 떼면 그냥 64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64 더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항소 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송달료가 3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항소 사건이라는 이 다목을 보셔야 됩니다 방금 전 것은 감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사자 수 곱하기 송달료 12회분이죠 방금 전에는 10을 곱했지만 이번에는 12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35 곱하기 12는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해 보면 76,800원 7,6,8이 나와요 자 그래서 64 더하기 76,8을 했을 때 답은 4번 14만 800원 1408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제가 지금 쓰진 않겠지만 가볍게 32 곱하기 10 곱하기 2 30 곱하기 1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200 곱하기 12를 하면 76,800원이 나오는 그런 경우다 해서 그 두 항목을 더하면 바로 이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